어 아까 그 저희의 글로리어스한 노데스 미니 방송이 캡처가 안 된 것 같은데 어 잡힌 미션 피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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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으 파이 으 한 가久어 hey 한가 C 지금 가야되는데 이건 B에서 지금 저기랑 싸우고 있네 봇이 둘이예요 아우 갓들이 너무 많아 꽃이 나에게 오는가 행존 제1법칙 36개 주렐라 에일을 맞는데 도움을 드리러 가야 돼 망을 못 가입 말고 어? 딴 놈 하나 왔어요 왜? 다 왔어요 어휴 씨 117도 죽었네 아 복숭이 위험한데 어허허 아 쉽지 않으셔 아 죽었어 아아 너무 막고만 있어 자 저 오로치가 상대가 오로치가 캐릭터가 하드 라인더가 하드라고 써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하면은 조금만 하면 되려 더 쉬운 것 같아 타이밍만 볼 줄 알고 어휴 씨 어휴 씨 쎘다 일을 해야지 쎄다 아리 으어 스케이트 카즈를 당하다 아니 누가 이익은 있는데 에이에 몇 명인가요? 1대1이신가요? 1대1이신가요? 누구세요? 쟤랑 인연이 많으신데 아 저걸 잘 몰라서 피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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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 명밖에 없네 어차피 나머지는 다 끝이에요 2대1이신가요? 큰아이로 잡았어 멍거리에서 아 브레이킹이었는데 어떻게 됐나요? 이게 많네 다 굴리지 다 굴리지 아 여기 있으면 새롭다는 거구나 아 있어 어우 좋아 아 아 이 팀이 1대1에서 약한 것 같은데 지금 끝 하나 죽었고 어 계속 저걸 당하지 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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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, 이겼어 나가시나요? 예, 저는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또 되면 예, 다음에 뵙죠 예, 뵙죠